안녕하세요 안주의 모든것 채널 수랑입니다 오늘 만들어볼 안주는 얼큰 칼칼한 두부찌개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함께 만들어 보실까요? 자 그럼 가시죠! 두부찌개 재료입니다 두부를 먹기 좋게 썰어주세요 채소들을 썰어주세요 양념장 재료들을 잘 섞어주세요 여기서부터 꿀팁입니다 멸치액젓을 넣고 끓어오르면 물 500ml를 부어주세요 두부양파를 넣고 끓어오르면 양념장 투하 한소끔 끓어오르면 청양, 홍고추, 파 넣고 완성! 발,PMG, 소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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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식용유, 소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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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וס Κ kayden. 1.ад 2. 자, 여러분, 다시로 하아...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